한가로운 오후 매미 코스프레 하며 시간을 보내는 짱구 그때 집에서 모자를 눌러 쓴 의문의 외판원이 나가는데 엄마가 외판원에게서 미백크림을 샀다고 합니다. 샘플을 잔뜩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하는 복미선 화장대에 앉아서 미백크림을 살펴보려던 찰나 갑자기 들리는 짱아의 울음소리에 복미선은 짱아에게 가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짱구가 미백크림에 관심을 보입니다. 짱구는 엄마 몰래 미백크림을 짜서 얼굴에 바르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온 몸에 바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짱구를 잠식하기 시작하는 미백크림 흰둥이는 짱구가 미백크림에 먹히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잠식이 끝난 후 갑자기 허물 벗듯이 미백크림이 벗겨지는데 짱구 모습을 꼭 닮은 게 어쩐지 기괴하죠. 그 후 짱구는 액션 가면 할 시간이라며 허물을 던져두고 가버리고 혼자 남은 허물은 한순간에 벌떡 일어나는데요. 짱구의 모습을 갖추더니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 허물 허물은 짱구가 티비 보는 사이에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껍데기만 있어서 그런지 주스는 턱 밑으로 다 세어버리고 과자도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 후 미백크림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짱구의 모습을 한 허물 한편 티비를 다 본 진짜 짱구는 엄마에게 간식을 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흘리고 먹었으면서 또 달라고 한다며 핀잔만 듣습니다. 간식도 못 먹고 혼나기만 한 짱구는 화난 채로 거실로 가고 미친 듯이 짖고 있는 흰둥이를 향해서 왜 그러냐고 묻는 짱구 그때 짱구 뒤에서 허물 두 마리가 짱구를 덮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도망가버린 괴물들 그 후 화장실에 간 짱구는 자신의 모습을 한 괴물과 만나게 되는데 어쩐지 죽이 잘 맞는 짱구와 허물 괴물 하지만 이 괴물들은 숫자를 점점 더 늘려가더니 온갖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짱아까지 울리고 아빠 반까지 어지럽혔다는 두명을 쓴 짱구 짱구는 허물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따지러 가지만 허물 괴물은 자가복제를 하며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갑자기 단체로 짱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짱구는 점점 허물들에게 침식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젖먹던 힘까지 짜낸 짱구는 허물들 사이로 기어나오는데 허물이 짱구의 발목을 낚아채지만 청소기를 키는데 성공하고 허물들이 청소기 속으로 빨려들어가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이 공포스러운 물건을 판매한 외판원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